그날 오후, 학교에서 돌아온 막내딸 현아가 찬 음료수를 먹나 했더니, 뜨거운 물을 섞습니다. 음료수까지 뜨겁게 먹는 이유, 당연히 뭔가 있겠죠. 이 몸에 들어가는 것은 다 동양처럼 지혜롭게 드셔야 돼요. 물이랑 좀 희석되니까, 농도가 많이 나아지니까 맛은 솔직히 조금 불가능해요. 맛이 없다는 홍피디바는 달리 현아는 맛있게도 먹습니다. 그냥 주스, 그냥 먹는 것보다 여기서 맛있지? 네. 진짜? 네, 그건 사과한 건 다해지는 느낌. 네. 네.